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제가 콘서트를 갔는데 좋아하는 가수가 무대 위에서 비즈 팔찌랑 반지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친구랑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동대문 가서 재료밭까지 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로 몇 개월 하다가 엄마한테 이제 이거를 내가 직업으로 사오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원주 사시는 분들은 직접 미로 시장에 오셔서 컬러와 크기를 비교하시면서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배송을 기다리시기 힘드신 분들 성격 급하셔서 빨리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또 구매를 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또 양이 많다 묶음이 너무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낱개로 하나씩 원하시는 것만 고르셔서 구매를 해 가시면 좋은 게 이제 저희 장점인 것 같습니다 손님 응대 친절히 하기가 저의 중요한 철칙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사장이지만 다른 매장에 가면 저도 손님이잖아요 이제 거기 사장님이 조금이라도 불친절하거나 표정이 안 좋거나 제가 물어봤을 때 대답이 없으시면 기분이 너무 안 좋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매장에서 먼저 여쭤보기도 하고 질문이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면서 친절하게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